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재료 17위 q&a 대화구 중공 박사님 대화출판 1본 자료 계속 말씀드리고 있구요 이번 질문은 좀 음 간단한 질문 같은데요 양은 얼마 안됩니다 2줄로 딱 되어 있는데 침탄층에 리테닌 감마 잔려 오스터나이트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침탄층에 있어서 잔려 오스터나이트의 최적의 양은 몇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양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는 표준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게 체크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했죠 답변을 보시면 표준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요거 끝입니다 요게 전부 다입니다 내용은요 보시면 표준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에서 각각의 질 샘플을 가지고 비교음토를 하고 있습니다 잔려 오스터나이트는 액션 시험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 중입니다만 한편 한몸으로서 현배경 조직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침탄담금지 라는 층에는 통상 잔려 오스터나이트는 10에서 20% 선제합니다만 경도와 시효변형 등으로부터 거리하여 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침탄담금지로 100도씨에 온탕띵을 하고 나서 서브제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려 오스터나이트 컨트롤에서는 컨트롤에는 서브제로 치료에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침탄하면 공석광을 만들잖아요 보통 그 scm420 같은 데다가 scm420 같은 게 원래 침탄강이 인데요 침탄강이 침탄강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 c%가 몇 부르니까 여기 c% 이건 코드 생략하고 c가 0.2% 여기다가 침탄을 하면 표면에다가 0.8을 만드는거죠 약 0.8 공석광을 만드는거죠 그러니까 내부는 0.7이고 표면만 0.8입니다 그게 침탄입니다 침탄 표면에요 주로 이제 오스터나이트 공원에서 900도 이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970도라든가 이렇게 사는데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전류 이제 물담금지를 보통 하게 되니까요 보시면 이제 전류 오스터나이트 얘기할 때 이렇게 펴보시면 A1편 되고요 마을텐사이트 스타트 선 하고요 피니스 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마을텐사이트 피니스 MF선이 있는데 100%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0도씨로 보고 0도씨 여기 723 보시고 탄소광으로 보시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0.6이잖아요 0.6% 여기가 0.8 1.0 이렇게 하면은 0.6 이하는 뭡니까 MF를 통과하는데 0도씨면 충과하니까 물리담금지라면 거의 100%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0.8은요 요만큼 내려옵니다 약 마이너스 50도 1.0 인상은 전부 다 똑같다 보시고 약 마이너스 100도 일반 물에 집어넣으면 0.8짜리 공석강이니까 요만큼이 잔류죠 요게 바로 잔류 오스터나이트입니다 잔오 헷갈리니까 감마 감마 아래랑 똑같은 나리죠 여기 이제 오스터나이트고요 이것도 오스터나이트죠 선행하면 여기 페펄로 바뀌지만은 선행하면 금융하기 때문에 오스터나이트 그대로 이걸 보통 관행 오스터나이트 관행 과학이 있는 게 있다 이거 뭡니까 여기는 플러스 오마 오마 섞여 있는 거고 밑에가 내려와야지 MF를 통과해야지 마 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잔류 오스터나이트는 뭐냐면 요까지만 하니까 물담금지를 했다 그러면 기름담금지라 물담금지에서 4온까지만 떨어지면 요만큼이 남습니다 요게 보통 10에서 20%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를 적당하다고 본다면 오프를 남기려면 서브제로 처리 0도 밑으로 서브제로 0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러면 이제 서브제로 처리할 때 보통 쓰는게 서브제로 처리하려면 냉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브제로 처리할 때 서브제로는 보통 드라이아이스를 쓸 수 있는 드라이아이스 요게 마이너스 약 80도잖아요 80도 초서브제로라고요 초서브제로는 에콰하질 수 에콰하질 수 마이너스 196도 에콰하질 수 쓰셔가지고 196도 만약에 0.8을 마이너스 50도니까 통과하면 잔류가 안 남습니다 안 남으니까 만약에 5%정도 남기려면 서브제로 처리 조정하기가 이만큼 온도를 떨어뜨릴 때 영광 50도까지 안 내려오고 한 40 몇 도까지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게 조정하면은 잔류가 남겠죠 그런 게임에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100% 잔류를 없애는 게 좋겠죠 없애 가지고 나중에 뜯으며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필요해서 5% 정도 남기려면 이제 온도 수정하면 되겠죠 온도 수정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 드라이애에 담갔을 때 얼마 담갔을 때 잔류가 남는지 계산해 가지고 온도가 영광 80도 넘어가 버리면 50도 넘어가 버리면 100% 바뀌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거는 한번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여튼 여기 이제 MSOF를 요 손을 보시고 잔류 오스터나이트는 중간 여기 5마 상태가 잘 남는 상태니까요 넘어가면 MF 통과하면 100% 마르텐스도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